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내화, 비내화 유업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022년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11% 하락한 1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27일 대비 약 0.0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0월 1일 18만 3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14일 9만 6천 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8일 27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11일 1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1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7월 4일 가장 많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7월 26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85%에서 약 6.3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7일 약 8.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25일 약 5.9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1조 대비 약 7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16억 원으로, 2016년 853억 대비 약 42.5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12%입니다. 순이익은 약 1,337억 원으로, 2016년 445억 대비 약 200.3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72%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7.18배이며, 지난 2016년 15.92배에 비해 약 32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69배이며, 지난 2016년 1.24배에 비해 약 196.0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41%, ROE는 5.49%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시가 총액은 8조 9,85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0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9,8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4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16억 7,58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9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1,337억 6,16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2위, 내화, 비내화 유업 제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2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7만 7,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19만 원에서 15만 3,5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5만 4,000원에서 11만 6,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1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케미칼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3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